가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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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욕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가죽으로 가죽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적신론인데 오늘은 가죽론입니다. 가죽론은 사탄이 욕을 시험하기 위해서 최후의 카드를 내놓은 것이 바로 가죽론입니다. 욕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셨다는 적신론을 말하면서도 섭섭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입을 조심하고 섣불리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여호 하나님의 위신을 세워드렸고 사탄의 참소를 막아내는데 1차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로 욕이 선방한 것만으로도 사탄은 매우 충격을 받고 타격을 당했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욕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며 탓하며 원망하기를 바랬는데 욕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지 않고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가죽으로 가죽을 이라는 계략이었습니다. 사탄은 여호와의 회의에 와서 다시 욕을 참소하면서 가죽으로 가죽을 이라고 외칩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 와서 화가 난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 욕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욕기 2장 4절에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 2차적인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을 사탄이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의 재산과 가죽과 종들과 더구나 10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거의 실신할 지경이고 그 원망과 고통이 하늘을 찌를 텐데 욕은 너무너무 점잖고 너무너무 평정했어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평안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번에 당했는데도 저렇게 군자같은 소리를 하고 점잖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욕이 종들과 가죽들과 자식들을 다 잃어도 아직 자신의 몸뚱아리는 성하니까 저렇게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탄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이 더욱더 쓴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가죽노를 핀 것이지요. 가죽노, 가죽으로 가죽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머리나 얼굴 혹은 눈을 공격하면 저절로 손이 올라가서 그 부분을 가립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타격이 오면 손도 망가져야 돼요. 원몸이 다 망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욕이 자신의 몸의 지체와도 같은 재산이나 종들 그리고 자녀들이 공격을 당하고 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욕도 함께 공격을 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욕은 멀쩡하잖아요. 어떻게 욕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욕 혼자만 멀쩡하게 성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사탄의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동고동락해야 된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것이 가죽이지 않느냐. 사탄은 욕도 그와 같이 그의 모든 것이 다 망했으니 욕 자신의 가죽이 상처를 입어야 그 고통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우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그럴듯한 논리에 여호 하나님은 욕의 몸을 상처내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도 너무나 가혹하시죠.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사탄아.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셨죠. 이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그걸로 매듭을 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하는 가죽론으로 한번 욕을 쳐봐라 이렇게 허락을 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아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여호 하나님은 욕의 육체를 사탄이 이무이로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생명을 다치는 일은 금하셨다. 왜냐하면 여호 하나님은 욕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육체를 멸하지만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육신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육신을 살리기도 하시고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우리가 두렵고 경유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사탄은 욕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의 종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어쨌든 사탄이 육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영혼만 빼고 우리들의 육신조차도 사탄에게 넘기실 때가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의 진정한 가치,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고귀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은 못 건드리게 하시고 육신은 내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불행과 재앙, 악함의 주체는 사탄이며 이것조차도 여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사탄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허락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므로 시편 121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환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란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구약의 어떤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환란도 지으시고 평안함도 지으시고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런데 이 욕기를 보면 사탄의 공작으로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는 것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를 경유하는 욕을 여호와는 모든 환란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사탄의 참소로 욕의 육신을 사탄에게 잠시 내어주고 그리고 사탄은 인정사정 없이 욕의 육신을 끔찍한 질병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바닥 안쪽부터 시작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악성종기가 그 온 몸에 따닥따닥 붙어서 났다 그랬어요. 악성종기는 악성종양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피부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암이 밖으로 뻗쳐서 피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종양은 서서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급성으로 갑자기 온 몸에 퍼졌는데 요배 증언대로 하면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 이 뾰족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박박 긁어도 시원치가 않을 정도로 그 가려움증, 통증은 말로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악성종기는 여와 하나님이 애국사람들에게도 내린 재앙인데 뜨겁고 타는 듯한 고통이 있는 병이며 이것을 이집트 종기라 이렇게 또 불려진다 합니다. 그런데 이 종기는 한두 개가 아니라 온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따닥따닥 붙어서 온 몸에 생겼고 고름과 진물이 나와서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이게 다시 또 갈라져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과 진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 피부가 정상이 아니라 코끼리 껍데기처럼 코끼리 피부처럼 두껍고 아주 갈라지고 말라서 이 병을 주석에 보니까 상피병이라고 그러는데 상피병이라는 병명 안에 코끼리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요. 코끼리병, 코끼리 가죽처럼 온 몸에 피부가 갈라지고 달라붙어서 두꺼워진다 그 말이죠. 아니면 요베의 악성종기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가 온 몸에 헌데가 났는데 개가 그것을 핥아주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요베의 이야기를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문둥병자는 성 밖에 들판에 거해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요베 친구들도 요베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멀치감치 떨어져서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욕기 2장 12절에 요베 친구들이 왔는데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너무 그 몰골이 흉측해서 멀리 떨어져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요베의 고통을 통해 이 병이 얼마나 지독하고 고통스럽고 더러운지 특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욕기 2장 8절에 견딜 수 없도록 가려워서 질그릇 날카로운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구더기가 요베의 몸에서 기어다니고 몸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흙으로 상처를 닦아내므로 먼지로 덮여있고 피부가 딱딱해져서 또 다시 갈라지는 고통을 겪었다. 욕기 7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로 살을 뜯어내고 싶을 정도였다. 욕기 13장 14절에다. 욕은 자신의 몸이 썩은 물건같이 역겨운 냄새가 나고 피부가 존먹은 것처럼 너덜너덜 떨어져 나갔다. 욕기 13장 28절. 얼굴은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서 더러운 떼국물처럼 새카매졌다. 욕기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피부는 주름으로 갈라졌고 몰골은 죽은 송장처럼 눈이 움푹 파이고 뺨은 함몰되었고 몸은 야위어 뼈만 남았다. 욕기 16장 8절 말씀. 입에서 내뱉는 숨에서 썩은 냄새, 송장 냄새가 난다고 욕기 17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가죽만 남았다. 욕기 19장 20절. 밤에 서늘한 공기가 뼛속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할 정도로 골수가 다 빠져나갔다. 골수가 다 비었다. 이렇게 욕기 3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욕은 검은 가죽에 뼈만 남은 짐승처럼 보였다. 욕기 30장 30절에 나왔어요. 아마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욕처럼 피참한 고통을 당할 자가 있을까 할 정도. 정말 이 고통은 극한의 고통이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욕의 아내가 와서 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했어요. 욕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자가 누군가 보니까 그의 아내였는데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욕의 아내는 어떤 기록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닌가. 그런데 주석가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간 후에 욕이 디나와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냥 추측이죠. 욕의 아내에 대한 우리가 가진 선입견은 뭡니까? 지독한 여자, 나쁜 여자, 악처. 이렇게 이제 우리는 피상적으로 봐요. 병든 남편을 버리고 저주하며 떠나간 여자가 욕의 아내입니다. 그 욕의 아내는 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헬라오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덧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그렇게 버틸 거요. 보시오. 나는 아직 나의 구원을 소망하며 좀 더 기다리겠어요. 보시오. 당신의 기억은 이미 땅에서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다 지워졌지요. 그 아이들은 나의 고통과 수고의 열매들이었어. 나는 고통과 함께 헛되이 수고했어요. 내가 이곳저곳 방황하고 있는 동안 당신 역시 밤낮 썩은 구더기 속에 앉아있어. 나는 나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좀 쉬기 위해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앉아만 있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덧붙여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욕의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너는 아직까지 너의 결백함을 단단히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의 결백함이 무엇일까요? 욕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의 결백함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 흔들리면 안전벨트를 꽉 붙잡고 있죠. 우리가 안전벨트를 의지합니다. 욕의 아내는 욕이 아직까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욕의 결백이라는 것은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함인데 욕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도 갈라지지 않았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욕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욕의 결백함이고 온전함입니다. 욕은 부자이고 건강할 때나 망하여 끔찍한 병에 걸려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여전한 마음, 즉 여와를 경유하는 마음을 끄짐없이 갖고 있었다. 변절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시기 때문에 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보답한 거예요. 욕이 사람에 대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의 아내가 욕에게 아직까지 온전함, 결백함을 지킨다는 말은 욕이 아직도 여와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비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 너 잘났어. 당신 잘났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되면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막말을 한 것입니다. 욕의 아내의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표독스럽고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욕의 아내의 말을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어를 보면 바라크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바라크라는 동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있지만 그 맨 마지막의 단어 중에서 저주하다는 말이 따라 나와요. 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축복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다는 뜻인데 다른 저쪽 편에서는 저주하다는 뜻이 같이 달라붙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욕의 아내의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면 한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지금 욕의 아내가 엄청 화가 났지요.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럴 때 이 욕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시오 했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했어요. 후자가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냥 죽어버려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욕의 아내가 욕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조롱 섞인 저주다. 욕이 자신의 온전함, 변치 않는 신앙을 붙잡겠다고 하니까 욕의 아내는 욕의 변치 않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욕을 끔찍한 재앙으로 쳐넣어버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끔찍한 처절한 재앙을 내렸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만일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재앙이 오면 그 이 기도들은 자기네들이 믿고 숭배했던 신에게 저주를 퍼붓고 가차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신으로 갈아탑니다. 신들이 많은데요. 이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이 나한테 좋은 걸 안 줘. 그냥 절교해요. 잘라버려요. 다른 신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좋은 신을 찾아가서 거기서 또 기도를 하고 또 분양을 하고 재물을 바치는. 얼마든지 신들은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신을 내가 택하는데. 요베 안에도 그 당시 이 기도의 신앙 형태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베 끝까지 요베 죽을 때까지 자신이 섬기는 여와를 찬양하는 것을 도저히 요베 안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빨리 신을 갈아타라. 다른 신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괴 나왔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잖아. 그래 절간에 가. 절간에 갔는데도 별 볼일 없어. 그럼 또 다른 데 가잖아요. 성당에도 갔다가 괴도 갔다가 절간에도 갔다가 갈아타잖아요. 둘째로 요베의 고통에 대한 아내의 연민이 있어요. 요베 안에는 요베의 처절한 고통을 보면서 저렇게 고통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요베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요베를 죽여주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요베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찬양하면 요베는 그 모질고 끔찍한 목숨을 이어가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버리면 당신이 하나님이 죽일 거 아니냐. 그러면 모두 고통이 끝난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요베의 아내가 마지막 남은 남편에 대한 병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런 연민일까요? 세 번째, 욕과의 이별을 위한 통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베의 아내는 마지막으로 욕과의 이별을 하겠다는 통보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요베의 몫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라도 살 길을 찾겠다는 이별 선언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요베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멍청이, 바보 같은 또는 사악한, 못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베의 아내가 어떤 뜻으로 요베에게 그런 말을 했든지 요베는 그의 아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멍청해갖고 사악한 여자의 말이라고 단정해버렸죠. 요베는 더 이상 그의 아내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깨달았어요. 그냥 그래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요베가 이렇게 단호하게 그의 아내의 말에 대답할 정도면 그동안 요베는 그녀의 생각이나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요번 철저히 여와 하나님을 섬기며 본질을 드리고 매사의 완전함을 지켰지만 요베의 아내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도 요베의 아내는 종종 불신앙적인 말을 요베에게 했을 것입니다. 요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산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우회하며 평안하다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요베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뭘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러냐. 다 우리가 잘하니까 복을 받은 것인지 하면서 아이들도 착하고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뭘 다 해주셔.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뭘 우리가 노력하니까 다 되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요베의 집안에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하나의 허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요베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도 남편의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좀 빈정거리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와의 번제물로 바칠 때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게 이런 방구 한마디도 귀뜸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라의 신앙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반대로 가정에 아내의 신앙은 좋은데 남편이 좀 딴지를 걸고 아내의 신실한 믿음을 못마땅히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의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좋은데 또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치나 그러면서 못마땅하게 여울 수도 있어요. 요베는 그의 아내의 평상시 여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알기 때문에 아내의 조롱 섞인 저주를 더 이상 대화로 이어가지 않고 단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멍청하고 사악한 여자의 말이라고 단정해서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요베의 고난을 이어가는 길에 있어서 이 아내의 말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끊어버렸어요. 가죽 대 가죽의 시험에 대한 요베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도 역시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철학적인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서 요베는 공수레 공수거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군자의 도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을 세홍지마라는 말을 보면 좀 비슷해요. 세홍이라는 말은 중국의 사자성어인데 북쪽 국경에 사는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 국경 근방에 점을 잘 치는 늙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도망쳐서 워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가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을 위로하고 동정했습니다. 안됐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노인은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됐는지 알겠소 하면서 조금 더 낙심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좋은 말 한 피를 끌고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막 축하했어요. 어휴 또 한놈 데리고 왔네요. 하늘이 복을 주셨나 봐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늙은이는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되는지 알겠소 하면서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았다. 어쩌면 요베의 그 재앙 재난을 당하는 태도가 이렇게 평정스러웠다고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나쁜 일이 있었는데 전혀 표정이 변하지 않고 담담하게 하는. 재난 앞에서 함부로 상황을 판단하여 입을 놀리는 자는 소인이다. 그러나 입을 조심하는 자는 대인이다. 군자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요베는 재앙 앞에서도 군자답게 입을 조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함부로 입으로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가 하는 저주의 말에 요베의 화가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화를 주셔도 받아야지 사람이 좋은 일 생기면 좋다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나쁜 일 생기면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아내를 훈계한 것입니다. 요베의 차원 높은 도덕관이나 신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신을 바꾸거나 많은 신들을 두고 다원적 신앙을 가집니다. 그게 실제로 세속 종교의 모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절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갔다가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성당에도 갔다가 또 대순진리가 있으니까 대순진리로 가봤다가 또 여러 종교를 섭렵하면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여러 종교를 다닌다는 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상황에 따라서 종교를 바꾸는 이것이 바로 이교도들입니다. 요번 이와 같이 이교도들이 다원적 신앙과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체인지하는 행위를 매우 상스럽고 멍청하고 사악하게 봤다. 그 요베 아내의 신앙관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또 재앙을 내리셨다고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너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야? 얼마나 그것이 사악한지 이렇게 요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신앙관으로 볼 때 요번은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네가 믿는, 네가 숭배하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화가 너에게 그렇게 큰 끔찍한 고통을 줬다면 빨리 빨리 갈아타라. 빨리 마음을 정해라. 갈아탈다가 됐는데 왜 그렇게 꾸물꾸물거리면서 멍청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게 요베 아내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은 오히려 요베 아내의 말을 파악하고 멍청이 같은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요베 신앙은 이교도들처럼 복과 화를 가려서 신을 택하고 여러 신을 비교해가면서 섬기는 일은 아주 사악하고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의 신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자기 가정에 또는 마당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돈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고 그래서 화안도 마치고 재물도 마치고 이 신이 만약에 나한테 보고 주면 이 신은 내 신이고 그리고 또 이게 나한테 복을 안 주면 다른 신한테 또 절하고 열두 개의 신 중에서 나한테 복을 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식으로 신은 많을수록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만 믿으니까 아주 멍청하다고 욕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짧냐. 어떻게 신을 하나만 숭배하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신을 숭배해야지 그 중에서 하나라도 건질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이 기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욕은 사악하다고 말한 것이지요. 욕은 끝까지 자신이 믿고 섬겼고 또한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욕의 경건한 신앙은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정절, 지조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노선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욕은 대단히 훌륭한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욕은 27장 오전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죽어도 나의 온전함, 나의 절개 있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절개 있는 신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욕은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욕은 절개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여우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한 욕 자신도 자신의 정조인의 신앙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아내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사탄이 욕을 시험하고자 한 것은 욕의 여우와 신앙이 이교도의 것들보다 낫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사탄은 욕이 네가 믿는 여우와 하나님의 신앙관도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의 다실론적인 신앙감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너도 네가 믿는 여우와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끔찍한 고통을 주면 너도 버릴 것 아니냐. 그러면 욕의 신앙이 뭐가 완전하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했죠. 그런데 욕은 이교도들의 기복신앙과는 판이하게 다른 완전하고 결백한 정절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에게 또 사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는 욕의 정절신앙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은 사탄의 이현패로 일단락되고 사탄은 욕의 친구들과 길고 긴 서륙전을 하기 위해서 말펀치를 나누죠. 서로 간에. 친구들도 여전히 다실론적인 종교관으로 욕을 공격합니다. 자기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신앙적인 채물을 가지고 욕을 책망하고 욕을 죄인 취급하고 욕을 정죄하고 과연 거기서 욕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길고 긴 서륙전 말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욕에게 건질 수 있는 것은 정조있는 신앙. 결백함.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것. 이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오로지 섬겨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처럼 정절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변치 않은 신앙. 뒤통수 치지 않은 신앙. 배교라고 그러죠. 배교하지 않는 신앙을 마지막까지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